서로를 제외하고, 꼭 같이 공연하고 싶은 배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더블캐스팅이나 공주님 말고, 지금 김소연씨랑 더블캐스팅. 남아있는 안나는 김소연, 김한나가 남아있네요. 크리안나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크리안나요? 언니가 약간 크리스틴으로,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크리안나. 그러면 우리 다른 누구 같이 공연하고 싶은 배우? 다른 배우? 민영기씨 많잖아, 지금 김우영씨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과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서. 오래 있었다니까, 이름이. 최근에 지키린하이데에서 조승우, 오빠도 거의 십몇년만에 같이 작품을 하게 됐고. 저는 뭐 이제 그만둬도 여완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안되죠. 송은희씨랑 안해봤잖아요, 뮤지컬? 송은희씨랑 안해봤잖아요? 저 송은희씨랑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진짜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만만한지 아실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다면 피터팬 하고 싶어요. 존재만으로도 워낙에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 이런 이런 세상 쫄보가 없어요. 아 정말요? 무대에서 한번 해봐요. 무대는 마이크 잡고 3시간, 6시간 떠들어라 그러면 떠들 수 있는데. 무대에서 합을 맞춰서 배우들하고 연기하는 건 또 다른 장르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뭐 항상 긴장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역할 없냐고요, 송은희씨 할 역할. 안나 카레지나의 읊는 걸로. 네, 읊는 걸로. 대답이 안 나와. 보통 나오거든 언니. 엄마 역할? 아니 안나 역할은. 엄마 역할하기에는 너무 동안이시여가지고. 무슨 소리야. 제가 노역 전문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그래요 언니. 이제 조금.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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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브이. 아 약혼요. 아 약혼요. 키티. 노래도 완전 잘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지금 이지혜씨가 하고 있죠. 이지혜씨. 아유 안돼요. 이지혜씨 되게 작고 귀엽고. 작고 귀여우시잖아요. 안돼. 키티. 다음에 오디션 한번 봐봐. 안되요? 그거 옷 있잖아.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가서. 오디션할 때 최대한 그. 에티튜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한번 해봐요. 오디션.